안녕하세요. 게임빅이 알려주는 리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허드슨에서 제작한 대전 액션 게임 네오지오 시기로 인식된 천혜만형의 숨겨진 캐릭터 선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마큐 신 땡 도스 캐릭터인 만토, 카라쿠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틀 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1피로 D버튼 12회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펄을 입력합니다. 화면이 있다면 버린 후 만토, 카라쿠리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번째, 시작! 여자 캐릭터의 의상 컬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친화되는 점프 중에 B와 C버튼을 눌러서 무기를 던지고 A, C, B, B 방향키 위로 순서대로 누르면 블루 컬러로 변경됩니다. 야구모는 A, A 방향키 오른쪽과 A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C버튼을 입력하면 화이트드레스로 변경되며 1번째, 시작! 키누는 커맨드를 입력하면 그린 컬러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천혜막연의 개인 비디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